영등포구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역사체험 프로그램 역사올레기를 운영합니다. 지역 내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 1,000명이 대상이며 프로그램은 오는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교 일정에 맞춰 현충사부터 독립문, 3.1운동기념탑, 서대문형무소, 안산올레길 등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들의 흔적을 담긴 역사유적을 돌아보게 됩니다. 군은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 1개 학도당 100명씩 총 1,000명의 학생들을 모집하며 참여신청은 3월 8일까지 순국선열 유족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최연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이 국가와 민족의 소중함을 채득하고 건전한 국가관을 확립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